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실감 문제 3회 풀어보겠습니다. 1번 전략적 계획은 조직의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전반적인 계획 체계이다. 맞죠? 전략적 계획에 대한 특성을 이야기하고 전략적 계획은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 정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죠. 간호부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자원분배, 책임진정, 간호수행을 위한 틀을 결정해주는 과정은 운영적 계획이 아니고 어떤 계획이죠? 전략적이에요? 전술적이에요? 전략적 계획이죠. 목표와 방향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전략에 속하죠. 3번은 이러한 계획 방법을 뭐라고 하죠? 그렇죠? 펄트죠. 그렇기 때문에 펄트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뽑는다 그러면 시간을 세 가지 타임으로 분류하게 되죠. 그래서 낙관적, 비관적, 확률적 시간으로 구분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프로젝트를 완성하는데 활동의 완성 시간이 불확실할 때 한 거. 그 다음에 대규모 어떤 프로젝트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진행할 때 효과적인 계획 방법이 펄트다라고 설명이 됐었죠. 4번, 기획의 과정 순서 꼭 기억하시라고 그러셨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목표 설정이죠. 상황 분석 아니에요. 목표 설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상황 분석 및 문제 확인, 대안의 탐색과 선택, 우선순위 결정과정, 수행, 평가에 속하는 것입니다. 5번, 목표 관리는 조직의 상하구성원이 상호협의하여 단기적인 목표를 명확하고 체계 있게 개량화, 통계화가 가능하도록 설정하고, 업무수행 결과를 평가, 한류시켜서 조직의 효율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관리기법이다. 맞죠? 그럼 조직에서부터 효율성을 제거하는 관리기법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도 있었죠. 그래서 답을 목표 관리로 유도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고요. 자, 목표 관리는 투입지향적, 과정지향적이 아니죠. 결과지향적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질적, 추상적 목표가 아니라 양적, 구체적인 목표를 중요시하죠. 그래서 X. 목표 관리는 부서 간의 화합을 유도하여 조직 전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X죠. 어디가 틀린 걸까요? 그렇죠. 부서 간의 화합이 아니라 부서 간의 경쟁을, 지나치게 경쟁을 유도해서 오히려 조직 전체 성과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멘트를 기억하실 겁니다. X고요. 다음, 의사결정을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두 개 이상의 대안 중에서 최선의 한 가지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반드시 문제 해결로 기결된다. 용장 때문에 틀린 거죠. 의사결정을 했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될 수도 있고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끝날 수도 있죠. 그래서 X. 의사결정 과정의 순서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그렇죠. 문제를 인식해야 되죠. 대안 개발민 선택, 대안 선택, 결과 평가 순서. 이 순서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상관리자의 의사결정 유형은 업무적이다. 이거는 업무적 의사결정. 맞아요. 구조적인 의사결정. 맞아요. 비정형적이 아니죠. 정형적인 의사결정이고 최근에 기출문제에서 그런 문제도 나왔었죠. 최고 관리자의 의사결정 유형 분류하는 거 시험 문제에 나왔었죠. 보시면 됩니다. X고요. 개인적 의사결정의 선택 기준 세 가지. 의사결정의 신속성, 창의성이 중요한 내용, 비용을 생각할 때는 개인적 의사결정이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집단적 의사결정은 최종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X죠. 불명확하죠. 불분명해요. 시간이 전락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 사람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이니까 여러 구성원들의 합의가 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면 비용은 많이 걸려요.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임 소재 불분명, 그 다음에 시간 낭비, 비용 증가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세 군데 다 틀렸어요. 창조적 사고 단계의 순서는 욕구, 준비, 숙고, 조명, 검증 단계. 이게 실제 기출로도 문제가 나왔었죠. 다음에 집단사결정의 문제점으로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는 성향을 나타내는 말로 다수가 공유하는 틀린 생각 때문에 한 개인의 옳은 판단이 영향을 받게 되는 현상은 그렇죠. 집단사고가 아니라 애쉬효과에 대한 정의를 써놓은 거죠. 리더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자유스럽게 아이디어를 제시하도록 해서 가능하나 많은 양의 아이디어 제시에 역점을 두는 의사결정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러면 브레인스토밍이죠. 브레인스토밍의 특징은 제안은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맞아요. 판단과 비판도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아니죠. 판단과 비판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금지사항이죠. 구성원들이 의견을 제출하기 전에는 언어적 의사소통을 금지하고 의견 제출 후 구성원 간의 토론을 거쳐 투표로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은 델파이가 아니라 그렇죠. 명목집단 기법이죠. X. 18번은 어떤 거예요? 델파이 기법이다. 맞죠? 델파이의 가장 핵심 단어는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고 델파이 기법에 대한 정의를 써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일정기간 활동성과와 활동가정 및 내용을 통해 수익과 비용의 발생 및 기업의 경영성과 여기서 가장 핵심 단어는 기업의 경영성과가 핵심 단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말이 나오면 뭘 보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관련된 재무실적표는 재무상태표가 아니라 손익계산서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20번은 예산 동그라미 해보세요. 예산에 대한 정의를 쓴 거죠. 그래서 2년도 조직 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설, 인력미, 물품 등에 관한 계획을 화폐가치로 표현한 것. 예산이죠. 그 다음에 예산 과정 순서도 실제 기출문제로 나왔었죠. 예산 편성, 심의, 확정, 집행, 결산 순서로 이루어진다. 맞죠? 그 다음에 22번은 어떤 예산 제도에 대한 정의를 써놓은 걸까요? 그렇죠. 0기준 예산이요. 그래서 0기준 예산은 꼭 머스트로 정리를 하라고 했었고 정의에 대한 건 항상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3번. 과거 지출의 적절성을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하고 사정한다. 맞아요? 들려요? 맞죠? 과거에 지출했던 게 적당한 건지 새로운 시각이라는 건 뭐냐? 모든 걸 다시 0에 놓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비판,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하고 사정한다.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거. 맞죠? 간호구 운영 예산은 주요 물품이나 프로젝트 비용 등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재사용되는 장비에 드는 비용이다. 운영 예산이 아니고 이거는 자본 예산에 속하는 것이죠. 예산을 편성할 때 1년 동안 사용할 인력, 기구, 물품 등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자본 예산이 아니고 운영 예산에 대한 정의를 써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실각 문제는 필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꼭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